요 요 자 조선맨이 왔어 자 여긴 어디 와우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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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선수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제가 여수 엑스포역에 왔는데 자 선수님 자 이민하 선수입니다 와우 저 선수할 때 혹시 본적 있으세요? 경기 뛰신데 바삭거리다 오시겠다 아 그러면 저희가 여수에 왔잖아요 광영주 학교에 유선혜 선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만나러 갈 친구가 또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에서 또 장학금까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또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제가 듣기로는 이민하 선수 완전 팬이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금방주라고 하니까 장학금 받고 놀고 있는지 뭐 매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야되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혹시 가야돼 가야돼 아세요? 아 아니요 그런거 해야돼요? 그렇죠 자 갑시다 갑시다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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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가야돼 와우 가야돼 이리로 오시면 돼요 가야돼 가야돼 아까 전에 제가 텐션을 너무 올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정도 톤 어때요? 네 엄청 좋아해요 아까는 너무 심했나요? 네 아까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구나 자책볼 넣어봤어요? 연습격 때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좀 자책볼 넣으면 좀 뭔가 좀 위축되지 않아요? 너무 민망했어요 코너킥이었거든요 콜포스트 그 앞에 서있는 그건데 저한테 날라오는거였는데 설마 헤딩? 네 헤딩이 돼 제가 들어간쪽 위치 같은데 오오 오 있어요 그러셨죠? 그럼 헤딩 자책볼 같은거네 그렇게 한번 넣으니까 그 자리 못쓰겠더라고요 그 자리를 못쓰고 우리 골문 쪽에 가질 못하겠어요 1년 동안 최대한 안가려고 노력했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진짜 회복하는데 1년 걸린 거 같아요 1년 근데 자책볼 선수들 진짜 하 그게 의듭치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 저는 뭐 힘도 잃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다 경험하고 하는거지 자체 골 넣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축구 그만두겠다고 진짜로 그러네 아버지께서 그러네 아버지께서 웃으시더라구요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선수들도 못 다가왔겠다고 아무도 염기운 하나 다가오더라 자꾸 조니 택시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이미나 선수가 또 미나 월 오빠 참 재밌게 해야되는데 재미도 없고 난 재미가 없어 카메라 앞에서 저 혼자 말해야되잖아요 불편해요 지금도 불편해요 진짜 어색하지 너무 잘하시던데요 너무 어렵지 오빠한테 배웠어요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그 톤도 중요하더라구요 조금만 더 올려 높아야 된다 하긴 하더라구요 친구들이랑 있거나 목소리가 높아요 이렇게 약간 불편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목소리가 이렇게 혹시 뭐 결혼인 계획이나 이런건 없어요 근데 여자 선수들은 결혼이라는게 좀 어렵다고 해야되나 선수들 중에서도 두 명이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럼 남자친구를 만나야 될거 아니야 남자친구를 만나야 뭐 결혼도 안 되겠으면 자 다음 자 다음 지금도 불편해요 혹시 주차박 1대1라는거 보신지 아니요 깔끔하게 제가 다 이겼어요 아 진짜에요? 근데 궁금한건 공격이 유리하다 수비가 유리하다 어떤 생각 하세요? 근데 무조건 공을 가지고 있는 공격이 유리하긴 한데 음 골키퍼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어 1리라니 1대1 아니고 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처음이에요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도 3번만 제끼면 되니까 공격이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3번만 꼴르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요 조언이와 1대1 되게 기회되면 한번 가시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인천으로 한번 찾아가야겠어요 불편해요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요 이민아 내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줘 본다 어 점수도 못 매길 정도로 저는 실망스러웠어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는 햄스트링이 아파서 걸을 때도 아팠으니까 팀 스케줄이 빡빡해서 참고 해야 되는 상황 월드컵을 또 처음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제가 너무 욕심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WK리그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6월 15일부터 이제 개막해서 월요일마다 계속 경기 할 테니까 인터넷 중계도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아 선수가 이제 곧 복귀 전에 또 곧 치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유튜버로서도 활동하시는 미나월드 또 유튜브 구독?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뭡니까? 구독 좋아요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가겠습니다 자 미나월드 구독 좋아요 렛츠고 와우 가야돼 가야돼 와우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